네, 안녕하세요. 12월 1일 금요일 아침의 목사.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12장 32절부터 59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은 예수님의 말씀이 별색 처리로 되어져 있는 성경책인데요. 이렇게 오늘 본문인 누가복음 12장처럼 예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져 있다는 것을 붉은색으로 별색 처리되어 있는 것을 통해서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인 이 12장은 예수님께서 여러 경고와 또 가르침을 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볼 수 있는데요. 먼저 안문맥을 살펴보면 제자들에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는 것에 대한 경고와 또 12장 31절을 통해서 무엇을 추구해야 하는지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30절부터 31절까지는 너희 아버지와 나라는 직접적으로 너희 아버지와 나라라는 단어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데요. 이어지는 32절의 말씀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이 염려에 관한 표현과도 연결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다가올 심판에 대한 예수님의 선보를 통해서 이 참된 제자직에 관한 교윤을 전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이 33절부터 34절을 보면 33절의 낡아지지 않은 주머니와 또 12장 18절의 한 부자의 곡관이 대조되는 모습으로 보입니다. 곡관은 헐고 더 크게 지어 자신을 위하여 곡식과 물건을 쌓아두었지만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했던 이 어리석은 자의 비유를 통해서 대조적으로 제자들을 향해 너희의 소유를 바라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너희 자신을 위해 낡아지지 않은 주머니를 만들어 사람이 자기 보물을 쌓아두는 곳에 대한 이 은유로 믿는 신자의 보물을 하늘에 쌓는 것이다 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쌓는 것은 바로 낡아지거나 도둑이 접근하지 하거나 뭐 좀먹는 일이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결국 34절에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을 것이다 라는 예수님의 뜻과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결국 사람의 가장 깊은 갈망은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중요한 강조이자 우리의 마음의 본질이 내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들 속에 반영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것을 캐치해서 얘기하신 것입니다. 12장의 말씀은 작은 단락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주인을 기다리는 종의 비유와 도둑이 예측할 수 없을 때 침입하기에 준비하라는 비유가 12장의 큰 단락으로 볼 때 곧 다가올 심판을 준비하라는 말씀으로 볼 수 있습니다. 주인을 기다리는 종의 자세를 보면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놓고 깨어 있으라고 합니다. 이 고대 사람들은 쉬거나 좀 놀 때 전형적인 이 중동의 긴 옷을 느슨하게 입고 있다가 일을 하거나 옷을 제대로 입을 때 정식 복장으로 하기 위해 이 중동지방의 긴 겉옷을 허리띠 아래 밑에 넣거나 또 허리에 띠를 띠는 이런 준비의 표시, 봉사의 표시를 표현하는 의미로써 허리에 띠를 두르기도 했고 실제로 그것을 표현하고 그 허리에 띠를 두름으로 인해서 이 사람은 준비된 사람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등불을 켠다는 것도 주인이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환히 비추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주인을 맞을 준비를 한 이 깨어있는 자들을 위해서 주인이 몸소 허리에 띠를 두르고 허리에 띠를 동여매고 종들을 식탁에 앉힌 다음에 종들을 섬긴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기대하고 준비해야 한다는 의미로 이 말세에 메시아적 잔치와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39절부터 40절에서 예수님의 재림이 예상치 못한 때에 임한다라는 이런 성격을 보여주기 위해 도둑의 의미지를 사용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41절부터 48절은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와 또 신실하지 않은 자에 대한 결과에 대하여 얘기하고 있고 그리스도의 재림을 볼 때 부신자들을 향한 형벌의 비유적 언급을 예수님께서 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49절부터 53절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구원을 베푸시기 위한 것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를지 말지를 결정해야 한다라는 이 구별됨을 요청하는 의미에서 분쟁으로 예수님께서 오셨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50절의 고난의 세례는요.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며 또 아버지와 아들이 또 어머니와 딸이 서로 싸워 갈라진다라는 것은요. 예수님을 따르기도 하고 또 예수님을 배척하기도 하는 상황이 수반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54절부터 56절까지의 말씀은 12장 1절에서도 먼저 예수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바리세파 사람들의 누룩 바로 위선을 주의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날씨에 대한 분간을 할 수 있었지만 이 위선이라는 영적 공허함 또 무지로 무지로 인해서 예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나라 뭐 하나님의 날씨를 분간하지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곧 다가온다라는 하나님의 나라의 도례를 알리는 표징들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음을 얘기합니다. 57절부터 59절까지는 이 12장의 큰 문맥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다가올 심판 또 하나님의 나라의 도례 앞에 준비해 하라는 도전을 주제로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이 12장의 본문의 마지막 작은 단락은요. 이웃과의 올바른 관계를 정립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보이신 재판의 재판관이신 또 하나님과의 화해, 하나님과의 심판에 이르는 과정에서 믿는 사람들의 삶에서의 올바른 반응, 적절한 반응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외식하는 것에서 벗어나 스스로를 위해서 이 시대를 분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게 되는데요. 58절에서는 고소하는 자와 합의를 얻어내기 위해 함께 가다 또는 법정이라는 위협적이지 않은 표현의 중립적인 용어들이 사용됩니다. 그러나 타협이 일어나지 않으면 끌어가다, 유치장 신세, 재판장이라는 표현의 사법적 절차가 정식으로 시작된다라는 표현들의 용어가 나타납니다. 이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을 알아가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요. 우리의 삶에 실체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도하고 또 이끌어가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삶에 우리가 매일매일 우리의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을 12장에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12장의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라는 도전을 품게 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그의 나라를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밝혀 준비하는 믿는 사람들의 삶의 준비, 신자의 삶의 준비,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오늘의 하루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